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이 두 사람의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 친한 선후배 사이라며 열애설을 부인한 상황. 지난 2013년 응답하라1994 칠봉 역할로 단연 대세남으로 떠오른 유연석. 이후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주연 자리를 꿰차며 강소라, 임수정 등과 함께 로맨스 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실제로 두 캐릭터의 케미가 굉장히 잘 보여지고 있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흡이 잘 맞고 너무 재미있고. 특히 그의 열애설 상대였던 김지원에 대한 관심 또한 뜨거웠습니다. 김지원 씨는 지난 2010년에 그룹 빅뱅과 함께 한 광고에 출연을 하면서 연예계에 데뷔를 했고요. 당시에 상당히 상큼한 매력을 뿜어내면서 많은 실언을 받았는데 이후에 음료 CF에 등장하면서 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상큼 발랄한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모은 김지원. 이후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이어 드라마 상속자들 그리고 영화 무서운 이야기, 탈출, 좋은 날 등에도 출연하며 연기력을 쌓아오기도 했는데요. 소속사 동료이자 선후배로 그저 친한 사이일 뿐이라며 해명한 유연석, 김지원. 아쉽게도 이들의 열애설은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 차례 열애설에 휩싸여오며 의혹을 낳았던 이준기, 전혜빈. 최근 이 두 사람이 차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또 한 번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한 매체에 따르면 이준기와 전혜빈이 블랙 포르쉐를 같이 타고 이준기가 전혜빈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다는 연예 관계자의 제보와 함께 열애설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이준기 전혜빈의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워낙 친해서 술자리 등에도 함께 자리를 자주 한다. 11일에도 지인들과 모임이 있어서 함께 이동했다며 거듭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열애설은 이번이 무려 세 번째. 지난 6월에는 모 유명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즐기며 애정표현을 한 목격담을 시작으로 두 사이에 범상치 않은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른데 이어 지난 8월에는 같은 브랜드의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다시 한 번 관계를 의심받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KBS 드라마 조선총잡이에 함께 출연하며 친해졌다는 이준기, 전혜빈. 그간 불거진 열애설에 대해 소속사 측은 자꾸 열애설이 불거져 유검스럽다고 불편함을 내뱉치며 논란을 일축해 왔습니다. 심쿵심쿵하면서 설레이는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어서 저 역시 너무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 물오른 미모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하지원. 그런 그녀가 대만 배우 진백민과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SNS를 통해 시작됐는데요. 클림트의 그림과 고양이 등 비슷한 주제의 사진들이 연달아 게재되면서 열애 의혹이 제기된 것. 당시 하지원 측은 연인 사이가 아니다. 유사한 사진들로 인해 소설을 쓴 것 같다고 즉각 부인한 바 있는데요. 진백림과의 열애설에 대해 하지원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원은 영화 때문에 처음 만났다. 그때 딱 한 번 만난 후 인스타그램 마파를 하게 됐다. 사진을 어떻게 그렇게 맞춰놨는지 신기하다. 퍼즐은 영화 허삼관 할 때 하정우 씨가 선물해 준 거고 고양이는 저희 집 고양이다라며 열애설을 직접 해명했는데요. 진백림 역시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합작 영화 나쁜놈은 반드시 죽는다 발표회에서 한국 여자와 사귈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 여신들과의 만남은 부담스럽다. 현 단계에는 열애보다 일이 우선이다 라고 밝히며 열애설을 우회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꾸준한 열애설과 함께 공공연한 커플로 알려져 왔던 빅뱅의 지드래곤과 일본 모델 미지아라 키코. 지난 8월 이들의 결별 소식이 정해졌는데요. 지디의 한 측근이 한 매체를 통해 지디와 키코가 서로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친구로 남기로 했다고 밝힌 것. 또한 과거에도 만남과 결별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결합 가능성까지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연예계에서 안목적으로 인정돼 왔던 지디와 키코의 관계. 두 사람은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열애설에 휘말려왔습니다. 2012년 크리스마스에는 푸켓 동반 여행설에 휘말리기도 했고 지난해 8월 지드래곤은 자신의 비공개 SNS 계정에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다음 타자로 마이디얼 키코를 지목하기도 했었죠. 또한 SNS를 통해 여러 커플 아이템을 착용한 모습은 물론 청담동과 이태원 등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열애 의혹은 더욱 거세졌지만 지드래곤의 소속사 YG는 그때마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식적인 답변을 꺼려왔고 결별설 역시 YG 측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소녀시대를 탈퇴, 액세서리 디자이너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제시카 제시카의 패션 사업은 그와 열애설 및 결혼설에 휩싸였던 인물 제미교포 금융맨겸 사업가 타일러 권의 도움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어왔는데요. 제시카와 타일러 권은 열애설 이후에도 결혼 임박설에 동거설까지 제기됐지만 이를 다 부인해왔던 상황.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다양한 파파라치 사진이 공개됐지만 공식적으로는 단지 친한 지인을 내세우며 열애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열애설을 부인을 했지만 알쏭달쏭한 의문을 남겼던 스타들,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수상한 스타 커플들의 향후 행보 더욱 관심있게 지켜볼게요.